CMB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월 9,000원의 인터넷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아우 진짜로? 한 개 안 해. 한 개 안 해. 저희 중에 제일 맘에 든 것 같은데. 맘에 든 것 같은데 내 짝이 있는데.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. 아니 몰랐는데. 알았는데. 그래 원래 그거 있었어? 아 우리 좀 웃으시면서. 형이잖아. 거대기 있죠? CMB 있죠? 아! 아 그림이 이렇게 안 나와. CMB CMB 짝짝. 자 이제 19번 남았어요. 시위드. 뭐해. 사랑하는 애들이 좋아하세요. CMB 인터넷 플러스. 싹 다고. 조킹 조킹.